안녕하세요 빌투근입니다 최근에 눈이 잘 안비기 때문에 오목으로 오목 초급부터 해보자 1983년에 인공지능에 도전한다 과연 이 시대의 인공지능은 이거 오파츠급이야 이거 좋아쓰 좋아쓰 여기로 하면 안되죠 예 오목을 최대한 뭉쳐가면서 쟤는 왜 저기다 놓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 아버지가 굉장히 어릴때 동네에서 오목을 하면 용돈을 주는 분이 있었다는거 같애 무슨 할아버지가 그렇게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걸렸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목을 연마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잘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게 잘했어.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이겨본 적이 없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유전인 거지. 승부욕. 승부욕이 강하셨던 거지. 이렇게 분산을 하면 안 되는데. 초급이라 별거 아니네. 나중에 가면 이제 장기도 자라졌어. 이제. 받아라. 쌍삼 아니지. 간다. 쟤는 왜 저기다 놓냐. 이거 완전 바보 아닌가. 검은색을 뭉쳐놓자. 받아라. 받아라 받아 받아. 좋아. 좋아.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았어. 별로 좋지 않은가. 상황이 좋지 않다. 상황이 좋지 않아 이거. 너무 구석으로 가버렸어. 내가. 아 이래서 안 되는데. 크라이. 막아가면서 여기 길게 해놔. 아니 왜 저기다 놔 쟤는? 초급이 뭐 이래? 저 놈이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구나.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목을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너무 잘하니까 아버지한테 털리고 절망을 했어. 아이씨! 아이씨! 사사 승! 설마 사사를 쓰다니. 사사를 쓰다니는. 아아. 그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지니까 절망해가지고. 오목을 보기만 해도. 구토를 하는 지경이 이르는 거야 내가. 이게 흑인 무조건 유리하던가 백인 무조건 유리하던가 내가 까먹었네요. 이게 이 게임이 밸런스가 안 맞아. 안 맞습니다. 이 게임 사실. 안 맞아. 이 게임. 밸런스가 맞지 않아. 누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델로랑 게임도 있죠. 그 게임도 밸런스가 안 맞지. 아니이. 크라! 야 83년에 인공지능이 뭐 이래.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을 초월하고 있었단 말인가. 안 돼. 안 돼. 이. 이제 인류에게 희망이 없나 봐. 쌍쌈 아니지. 간다. 뭐니 이제. 아직 멀었죠. 저기에는. 허잇! 조금 안 좋은데 상황이. 쌍쌈 아니다. 한쪽에 막혔으니까 쌍쌈이 아니다. 대단한걸. 어 어 어 내가 유리감을 정하겠다 어 좋아스 좋아스 아 진짜 따라란 따라란 옛날에 이 게임도 아버지가 했었는데 아 아 너무 쓰 어 아버지가 했었는데 당연히 뭐 최고 난이도까지 다 바르셨죠 대단한 분이었어요 넘나 대단한 것 내가 우위를 점한다 얼렐레얼레 얼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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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막아봐 임마 어이 아이차 이거 안막으면 큰일나지 막아야돼 막아야함 쟨 또 왜 저게 나나 좋았어 내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나도 사사같은거 노릴수 없냐 안되는거니 안되나요 막혔잖아 이러면 불리하잖아 허잇 어 아이차 아이차 절망 아니 이미 인유는 패배한걸제도 몰라 1983년에 이정도면 인유는 이미 패배한거야 인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제 이제 인간에게 남은것은 절망이야 이제 인간에게 남은것은 절망이야 또르란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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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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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없잖아 진걸로 쳐 그러면 진걸로 쳐줬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졌잖아 에휴 5판 4선승 가자 아니 말이 안되잖아 5판 4선승 5판 4선승 진정해 5판 4선승은 뭐하는 헛소리냐 어? 뭐야? 노카운트는 안되겠니? 노카운트로 해주면 안되겠니? 압도적 압도적 절망 노카운트 제발 노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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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노카운트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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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안돼 야 안돼 묘수 짠짜로짠 왜 그런데 노니 홀레레 아 아 아 아이씨 야 5판 5선승 가자 5판 5선승 이 게임에 내 전재산이 걸렸다고 생각하자 이 게임에 내 전재산이 걸렸어 인마 이 게임에 내 전재산이 걸렸어 인마 어허허허허 전재산은 53만원 제 전재산은 53만원입니다 뭐야 인마 저놈의 저놈의 수에 끌려다닐 수 없어 아 이러면 43 아님? 아니 아니잖아 막혔잖아 뭐 뭐한 짓 뭐한 짓이냐나 에이 저쪽은 안돼 호잇 월 어 이거는 예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희 인간에겐 아직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 인간에겐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믄 호어어어 세다 세구나 어떠니 할랠래? 으 그이 아 나 왜 지뢰찾기 같은 거 퍼즐 게임 잘 하면서 왜 이런거 못할 아이씨 야 이거 졌잖아 저버리고 말아 쎄 아니 아직 인간에겐 희망이 졌잖아 왜 이거 정 진걸로 쳐야 지고는 으 아니 아직 희망 희망이 없는데 희망 땅이 없어 파산했어 파산 인공지능에게 모든걸 잃고 말았어 좋아 6판 6선 승부하자 뭐 조리냐 나 나도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제 기적의 오목 전략 따위 없어 기적의 모든 것을 건다 기적 기적만이 살 길이야 요행수 요행수를 말하는거지 이제 요행수란 말이 애초에 바둑용어였던가 응 아마 그랬을거야 사나이의 스포츠 오목 옛날에 기원에서 오목하고 그러면 혼난다 그랬죠 그들은 왜 오목을 왜 바둑인들은 오목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 하긴 뭐 돈내고 기원가서 오목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뭐야 이게 왜 어 거기는 왜 거긴 왜요 뭐하니 너 저쪽으로 퍼져나가는걸 막아야돼 첫판에 했을때는 전략을 잘 짰는데 지금 어허허 어하 여기 놈면은 소용없제 나의 앞길을 막을뿐이지 이러면 흐이 흐이 조아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흐어 아니 저쪽에 너무 뭉치는데 흐어 요거는 내가 으아 요거는 내가 이긴게 아닐까 겨우씨 이건 내가 이기는거 같애 흐이 어 이겼어 4-3 이겼어 응 뭐야 이게 당신의 패배입니다 몰라 한판 이겼으니까 초급을 한판 이기는거만 해도 어디야 다음에 뭐 으 으 으 으 으 으